안녕하세요 진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휴가인데요 오늘 휴가인데 지금 새벽 2시에 출발을 해서 여기 바닷가로 왔습니다 여러분 유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그 낚시 올 때는 그냥 아 가자 이래서 그때 그냥 갔었는데 물때가 있대요 우와 낚시배 낚시배 새벽 다들 이 새벽에 낚시로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취미인 낚시를 하기 위해 윤기와 함께 왔습니다 윤기씨 윤기씨 아 여기 저의 낚시 파트너 저의 낚시 파트너 윤기씨가 제가 빨리 탑시다 이랬는데 빨리 탑시다 피곤해 새벽 3시 반 새벽 3시 반인데요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배가 생각보다 커졌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탔던 배는 20인승 이었는데 지금 아빠 70인승? 배가 업그레이드돼서 배가 70인승이 됐어요 아 내가 사랑을 모으려고 2주 전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70인승 배 얼마나 큰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낚시를 하려고 이 낚시를 위해서 제가 몸에 좋다는 환까지 받고 왔어요 야 야 야 너 야 돈내 윤기야 야 야 윤기씨는 야 이거 못 잡으면 어떡하냐 야 이거 야 야 설마 야 못 잡겠니? 다 잡아 야 윤기야 야 야 참치 잡으러 가는 거 아냐 이 배를? 야 참치 잡으러 가는 거 아냐 이 배를? 아 라면 김치 맛있습니다 일단 낚시를 하기 전에 포인트까지 가는 데 한 30분 정도 더 남았다 해서 라면을 먹고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 라면이 되게 두 개 같은 하나네 불어서 막 막 살짝 먹던 거 같아 야 야 배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맛있네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맛있네 낚시 하지 오케이 이거 이거까지만 먹고 낚시 바로 가자 그쵸 우와 숙소계에서 삶았네 아 맛있다 야 맛있다 아 숙소계에서 삶은 거 같아 여기에 있는 시간이 아마 아 지금 5시니까 6시 7시 8시 9시까지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4시간 동안 1시간 1마리씩 1시간 1마리씩 4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1구가 2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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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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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구가 Rock 아, 이거 못 잡은 것보다는 낫지. 육이, 육이 포인트야. 육이야, 육이 포인트야. 기대해라. 아, 희망이 생겼어. 한 마리 잡았죠, 희망이 생겼어. 아, 표정이 다르네. 한 마리 잡았다. 아, 그룹 한 마리 닦아야 되는데. 아, 그룹이 안 잡히네. 아, 잘 못해, 잘 못해, 잘 못해. 아, 좋은데. 아, 너무 잘 못해. 아, 좋아. 와. 빛때르다 빛때르다 어머! 잡았다! 형 잡았다! 아, 너 너무 창량 같긴 하다 방금 느낌이 아예 닿았어 아시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래도 두 마리 잡았으니까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은 분도 계세요 지금 요만한 거 하나만 잡혔으면 좋겠는데 왔다 왔다! 한 번 더! 오,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조기? 조기를 잡았어? 야, 내가 본 조기비가 제일 큰 조기다 처음 알았어요 조기는 생선구이 할 때 먹는 줄 알았는데 회로도 먹는대요 조기가 힘이 잡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아직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오, adapting Halitan 와, 오늘 많이 남았다 그럼 3번 더ffentlich 또 more 앗 tenga 2개인가? 네 아 아까 차가운거야? 차가운거야? 브러기하고 기기 여러분 새벽 낚시는 힘듭니다. 새벽 낚시를 하시려면 전날 잠을 푹 쉬고 오세요. 저를 포함한 모든 일행들이 기절했습니다. 마지막 9시 반밖에 안 됐지만 오늘 하루 참 보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. 많이 새해 보냈어요.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. 오늘 낚시를 하고 새벽 낚시를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잤다.